한국사교과서 비판 12번째 시간 지금부터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개항기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항기에 대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국제정치의 주류를 역행한 조선왕조가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이 국제정치의 주류를 거슬름으로써 결국은 나라의 폐망을 초래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15세기 이래 조선왕조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 우선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한나라는 스스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관계 속에서 존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는 조선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매우 소략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 단군조선의 조선을 개성했다. 그리고 민족의식과 문화가 융성했다. 이와 같은 서술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이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제국과는 평화를 추구한 신리외교를 했다 해서 명과의 이른바 책봉조공체제를 평화를 추구한 신리외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상투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각종 개설서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간단한 서술과 더불어 임진왜란 그리고 명의 출변과 조선의 구간 이런 이야기가 잠시 소개된 다음 17세기를 들어와서 두 차례에 걸친 호란 이야기를 하면서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명의 중화의 정통을 조선이 개성한다는 소중화의식이 이렇게 고향되었고 그와 더불어 청에 강요당한 군력을 싣기 위한 북벌논의도 간략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외교, 국제관계에 대한 언급은 이 정도로 그치고 있어요. 다 먹어봤자 다 한 몇 줄이 되지 않습니다. 대안기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사 교과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역사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876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폐망하는 그 시기까지 그리고 이후 또 일제지배화의 35년간 이 전체 합해서 69년간의 역사가 교과서 전체 415쪽 가운데 205쪽, 근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항기만을 따지면 25%입니다. 34년에 불과한 그 역사를 두고 교과서의 4분의 1을 할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사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반일 민중민족운동사를 위한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외교적 서술에 대해서 시각하게 문제를 느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전통시대에 개항 이전에 조선과 명청,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경제적 신리 외교로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이 조선왕조의 국가체제라는 것은 위로는 최정점에는 중국의 천자, 하늘을 대신하는 천자, 그리고 천자의 봉함을 받은 제후, 그리고 제후 밑에 대부, 그 밑에 사, 그 다음에는 일반 서민, 이러한 다섯 개의 위계로 이루어진 예의 국제질서이기도 합니다. 이 예의 국제질서를 조선 초기에 걸쳐서 국가체제로, 국내로 내면화화해 있는 그러한 것이 조선왕조의 국가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체제는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제도와 형식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예의 질서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는 거절도 하는 번국 나름의 뻣뻣한 자세, 자존심이 유지됐다고 한다면 16세기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부자 간의 일륜 관계로 변질이 되고 성숙을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되죠. 아들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이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는 이른바 철륜이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효를 기본 윤리로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로 명과의 관계가 바뀌면서 조선 스스로 조선 자체를 명예한 지방으로 스스로 그것을 동화시켜가는 뚜렷한 정치이념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민변환이 일어났는데 과연 명나라가 아버지로서 군부의 나라로서 조선을 구해줬죠. 이때 조선의 선비들은 명으로부터 제조지연 나라를 다시 지엄을 받은 큰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병자 호란과 삼전도의 치욕을 걷고 조선 왕이 명예 황제 앞에서 삼고구배하는 큰 굴욕을 치르듯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실상 끊고 오랑케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 왕조는 해명할 수 없는 어떤 큰 보순에 빠지게 됐는데 그것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북벌을 하자는 논의가 정치적 대명분으로 높이 걸려서 한 18세기 중반까지 정계와 학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되면 사실상 청이라는 것이 세계 제국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랑케가 아니다 하는 청으로부터 배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전환이 일어나서 서울의 경화사족들을 조선의 최고급 사족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학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에서의 동양과는 별도로 또 전국적으로 소중화의식 우리가 명예의 정통을 계승한 소중하다는 의식이 고향이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명예 만력 황제 그리고 명예 마지막 황제 숭정제 그리고 조선의 근국을 석인한 명예 건립자 홍무제 이 삼항제를 제사하는 만동벼가 지방에서 세워지고 서울 궁궐 안에서까지 세워집니다. 대보단. 그리고 이와 같은 소중화의식이 기청 일반 서민의 문화 역사의식으로까지 깊숙하게 침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쓴 호수는 어디에라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세기가 들어와요. 182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바다에는 서양의 군함과 상선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832년에 영국 상선이 충청도 홍주에 도착을 해서 조선정부에 문서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통상을 합시다. 그리고 선물을 바치죠. 조선왕조는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가 중국의 번국이 되어서 사사롭게 외교할 수가 없다. 남의 신화가 된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외교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이제 개항을 맞습니다. 어떻게 맞이했는가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항과 이후 한 10년간의 조선에 둘러선 격동하는 정치를 깊숙이 간려한 나라가 바로 천국과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영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조선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청나라는 19세기 중립이 되면 그의 전통적인 국가체제의 심각한 도전과 그에 따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864년에 온라인 위구르 지역에서 현지민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슬람 정권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10년 뒤에 1876년에 청황조는 그 유명한 정국분을 파견해서 이 정권을 정벌을 하죠. 그리고 신강성을 중국의 일부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쪽 경기가 대단히 소란스러운 가운데 1871년에 일본과 수교를 합니다. 평등한 입장에서 수교를 하는데 1874년에 일본의 해군이 대만을 일시 침공합니다. 자국민이 대만에서 살해되는 어떤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을 일시 침공해서 철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1879년에는 일본이 류구 왕국, 오키나와를 오키나와는 당시 중국에도 조공을 하고 있었고 또 일본의 사스마 본에도 속해 있었는데요. 이 양속관계에 있는 류구 왕국을 병합을 합니다. 또 프랑스는 베트남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중국 주변의 조공국가에 대한 어떤 세력들이 현지 반란도 일어나고 또 외부적인 침탈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이 분쟁을 벌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조선은 당시까지만 해도 완강하게 일본과의 수교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수교를 하라고 권장을 하게 되고요. 북양 대신 이용장이 조선의 정부에 그렇게 살상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월이 지나다가 드디어 1880년이 되면 일본에 주둔하는 청해 공사 하여장이 본국 정부에 건의하기를 일본이 류구 왕국도 병합하는 이와 같은 신박한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조선은 중국의 왼팔과 같은데 지금까지는 자취를 허락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왼팔이 떨어져 나가면 그 후환을 감당하기 힘들다. 하루빨리 조선의 내정, 외정을 장악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조선을 사실상 병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마치 위구르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현지의 반란군과 정권을 없애고 신강성을 편입시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북양 대신 이용장은 그것을 거부를 하고 이미 일본과 조약을 체결을 했고 열광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로부터의 반응을 알 수가 없고 러시아 자체는 한반도에 늘린 부동항에 대해서 군침을 삼키고 있었겠죠. 이런 일본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조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주요 열광들을 조선에 끌어들이는 게 좋다 해서 이 제2전략을 취하고요. 하다가 이모 군란이라는 뜻하지 않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울의 일본 공사관이 불을 타고 일본인들이 살해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적하지 말은 외국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것은 큰 화를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서울, 우리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종족주의적 적대 감정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다수 살해를 했을 때 일본군이 출동을 하죠. 일계대든가.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황급하게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는데 저 망은 창시아의 군대 3천명이 서울로 들어와서 당시 이모 군란으로 집권한 대원군을 중국으로 압송을 하고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조선은 중국의 속방임을 문서로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을 이렇게 지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후 중국이 파견한 외교와 재정고문의 멜렌드로프고 또 중국이 파견한 원세계입니다. 영사급의 지위입니다만 사실상 20대의 젊은이가 스가마를 타고 공중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조선왕과는 항내 대등한 예로서 서로 만났던 사실상 조선의 부임한 일종의 총독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880년대 조선의 중국에 대한 속방 예속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과서가 조선의 주요 침략자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의 조선 정책은 어땠는가 다 잘 알다시피 1868년 메이지 유신은 식민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변혁으로서 일본 천황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되돌린 왕정폭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일본 내부의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통 국제체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롭게 변화된 일본의 정치적 변혁을 조선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868년 이후 1875년까지 일본은 다섯 차례나 일본의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국제관계를 조선과 수립하기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조선은 그것을 다 거부합니다. 접수를 거부한다. 왜 일본의 천황의 이름으로 국서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에는 일본 장군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린 외교를 했는데 이제는 조선의 왕보다 한 등급 높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서를 보내오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외교적 관리를 무시하고 일본 외교관이 양복을 입고 온다든가 또는 범설을 타지 않고 기설을 타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현상을 가지해서 조선정부는 참남하다 해서 이것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외교 문서를 접수 거부하는 조선에 대해서 소위 정한론이라는 여론이 정치 일각에서와 세론으로 일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러시아가 이미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장차 조선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부동왕을 찾아서 그럴 경우에 일본의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기에 근본적인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국방의 관심은 그 전통이 18세기 말까지 올라갑니다. 18세기 말에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 끝쪽 감착화 반대에 도달해서 열도를 타고 일본의 북쪽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지배자들이 장차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동진을 했을 경우에 일본이 어떻게 러시아를 막을 것인가. 그리고 중간에 노예인 조선은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미 1810년대부터 일본의 지배계급들은 그와 같은 논의를 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에 관한 연구 논문도 매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884년까지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과 조선과 동아 3국이 연대를 한다. 동문동종이다. 다 같은 황인종이다. 다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순치보거. 입술과 이해의 관계다. 순치보거라는 것은 입술과 이해, 그리고 아래턱과 위턱의 관계이다. 동양 3국이 연대해서 서양의 압력으로부터 동양을 해방하고 동양의 평화질수를 확립하자는 이 아시아 연대주의가 온날의 관점에서 일종의 낭만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국제의 인식이 실은 명치인신의 주역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안론자로 유명한 사이고다카모레라는 그 사람이 정기를 쭉 읽어보면 이 아시아 연대주의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조선을 정벌하자는 이야기는 다수간의 오해가 있고 조선이 우리를 이해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내가 조선으로 가서 조선정부를 설득하겠다. 그와 같은 입장인데 그 설득의 대의명분이 서양의 압력으로부터 동양 3국이 연대해서 스스로의 평화질수를 수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 이후 일본은 변신을 합니다. 믿었던 중국, 믿었던 조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실력이 없다. 너무나 부패하다. 무능하다. 일본은 저들과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과 보조를 같이 하자. 탈라론이죠.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국방 노선으로서 자국을 박해하기 위한 예비전쟁으로서 중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됩니다. 1884년에 서울 한성에서 갑신정변이 실패를 했습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를 보고 일본의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 여론을 앞장선 사람이 지금 오늘날 일본에 1만원 합격권의 초상이 들어가 있는 이 후구자와 유기찌죠. 후구자와 유기찌는 조선의 개화파들을 지원을 하면서 갑신정변의 성공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것이 좌절되는 걸 보고 입장을 바꿉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과 가자. 옆에 있는 사진은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89년에 유명한 이익선론을 제기를 합니다. 조선은 양보할 수 없는 이익선이다.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것. 이거는 일본의 주권선입니다. 그러나 주권선을 직접 지키는 것은 단척이고 보다 현명하게는 바깥에 이익선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조선이 그렇다. 조선이 일본과 적대 세력에 들어가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은 양보할 수 없는 이익선으로서 조선에 일본과 협조하는 정권이 들어서거나 또는 일본이 직접 이를 통계하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으로 바뀌죠.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어떤 정책이 적극적인 침략적이면 침략적인 것으로 변질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세계 핵의 보니 국가인 영국의 조선 정책은 이것이 가장 보이지 않지만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의 보니 국가죠.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국제정치의 주류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자유통상에 오늘날 세계를 번영케하고 평화롭게 하는 기본 요소가 이들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세계사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인들은 이 세계사의 주류에 대해서 인식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소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러시아는 어디 갔는지 그 나라를 병합하고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하는 러시아가 확장되는 것을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개성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어떤 great game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세계 지도를 놓고 조선을 열심히 관찰합니다. 조선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가 곧 밀고 내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저 나라에는 무역이 없다. 우리가 아는 한 저 나라에는 우리의 상인들이 들어가서 무역을 할 만한 이익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비단이나 차나 도자기 같은 것이 없다. 따라서 무력을 사용해서 무리하게 개방시킬 필요가 없다. 러시아에 점유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딜을 따라가는 편이 좋다. 일본은 바로 이웃 나라니까. 어쨌든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와 같은 일본이 조선의 문호를 열면 딜을 따라 들어간다. 하는 버럭거려 했기 때문에 1840년에 중국의 문호를 강제로 열었지만 이후 36년간 조선에 대해서는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딜을 따라 들어가서 또 이홍장의 적극적인 어떤 조선에 의해서 1883년에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죠. 조형조약이 체결되는데 이것은 교과서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잡고 있는 교과서는 1년 전에 체결된 미국과의 조약을 불평등조약의 완성판으로 이후 모든 나라가 그를 따라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883년 영국과의 조선과의 수호통상조약이 조선에 강요된 불평등조약의 완성판입니다. 치외법권, 연안무역권 이외의 내지통상권, 계양장의 주택, 공장, 창고, 설치권 이런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안 어느 곳에든 군함을 증박하고 군함에 타고 있는 관원이 상륙할 원리를 취득합니다. 이게 조형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외교사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관계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정식외교관 공사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북경공사가 겸임하도록 하고 영사만을 파견을 합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1년 전에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명시한 청의 종족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과서가 미국과의 관계를 불평등 지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당시 중국의 무로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 국제적 자유통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최고급의 수준으로 높여서 정권특명공사가 조선에 도착을 합니다. 조선에 도착한 정권특명공사가 나중에 보니까 영국은 영사만 파견해 오고 공사는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영사급의 원서계가 조선국안과 맞먹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은 공사를 철수시키죠. 그래서 외교 등급을 한 등급 낮추는데요. 어쨌든 영국은 처음부터 사실상 조선에 대한 청의 중족권을 현실관계로 묵인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다음해 1884년 7일 달에 조선과 러시아가 같은 조건으로 수교를 하자 그분들을 점령을 하죠. 1885년 4월 달에 그분들을 2년간 점령을 합니다. 러시아가 영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으니까 러시아 역시 조선연안 어디에도 군함을 정박하고 관원들이 하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진작부터 전략적 가치에 눈을 들이고 있던 그분들을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소련의 해군항이 동해를 거쳐서 동진아해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사실상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후퇴를 하죠. 후퇴를 하고 조선을, 그분들을 점령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시베리아 철도를 부술하게 되니까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10년 뒤에 시베리아 철도가 부술이 완공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일본이 경각심을 높이는지 그래서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조선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분들을 점령한 어떤 영국 군인들의 사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876년에 일본과의 조선인 수교가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한 교과서의 해석은 반식민지 상태를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동조약 제1조를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랬어요. 여기 대해서 교과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중국의 종족근을 부정하고 조선을 침략할 의도를 숨긴 것이다. 대단히 모호하고 근거도 없는 서술입니다. 1946년부터 한국인들이 자기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역사학자들, 전석담이나 이와 같은 경제사학자들이 쓰는 책들을 보면 다 이렇게 써놨어요. 반식민지 상태를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다. 그리고 조선을 침략할 의도를 숨긴 것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조선을 침략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일본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우선 명치의 유신에 따른 자국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 그에 따른 혼란과 저항을 수습하는데 최대한의 신경에 집중된 가운데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낭만적이기도 아시아연대론을 내세우고 있었고 조선과의 관계도 그런 수준에서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약 체결에 임한 조선왕조정부도 이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이 강요된 조약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다섯 차례나 문서를 보내와서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하니까 17세기 이래 205, 60년간 있어 왔던 일본과의 전통적인 교린관계, 외교와 통상관계를 회복하자는 욕은 줄 알고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 상의한 입장이 환자가 갖는 개념의 유연성 속에서 훌륭한 타결을 보았다. 오늘날 외교사 전문가들의 논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양보되었다고 하는 치외법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관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경 4km 내지 10km 내에 일본인들이 자유유보지를 다닐 수 있게 한 것. 이런 것은 1609년 이래 부산 외관에서 일본인들에게 다 허락되어 온 것이었다. 조선이 만국 벙법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1880년 일본의 제2차 수신사가 다녀온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조선왕조가 일본의 외교관을 서울에 주둔하게 하고 1881년부터 또 조선의 외교관이 외국에 나가 주둔하는 게 1887년부터입니다. 만국 공법이 규정하는 근대적 외교관계에 조선이 들러스르고 노력하는 것은 1880년 이후부터고 1876년 그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외교관계의 회복입니다. 일본이 요구한 계양장의 확대도 5년 뒤에나 81년인가 그때부터 원산도 열고 인천도 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재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데 교과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과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조선은 순진하고 착한 심성의 소유자로서 그냥 당하기만 했다고 이렇게 아주 순진한 약자로서 설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조선의 고정왕은 그의 주권과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름의 일관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러시아를 끌어들리는 것입니다. 1880년에 제2차 수재사가 일본에 갔을 때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김몽렙에게 전하고 이게 국내에 반출이 되는데요. 장차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러시아가 조선에 들어오게 될 것이면 지붕에서 물병을 크게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선은 마치 처마 밑에 제비가 잭잭 끓이듯이 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위급한 상황을 알고 지난 세월에 그렸듯이 중국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를 하고 또 일본과도 우회적인 관계를 맺고 또 미국, 영국도 끌어들여서 세력균형을 이루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국가 정책에 방침이 되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와까지 외교를 맺었는데요. 이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안을 개방하는 중요한 어떤 입건이 들어가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6개월 뒤에 그분들을 점령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수교를 그야말로 신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고종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왕국을 열국 증폐의 전장으로 열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고종은 러시아와의 밀약을 추진합니다. 당시 멜렌드로프라는 외교 고문이 본국 독일 정부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라는 고문을 동방으로 유인하라. 이와 같은 독일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러시아와 조선의 밀약을 추진하고 고종은 강해지는 중국으로 압박으로부터 자기가 전통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사사건건 개입하고 통제를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접근을 해서 러시아와 5 내지 6만 연합군을 창설할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이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영국의 근문도 점령이 있고 영국이 근문들을 점령했을 때 고종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청이 그걸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뒤늦게 저 남쪽 바다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서비 영국에서 점령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청이 이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고종의 정적이라 할 대원군을 환국시키고 또 일본과의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 문제를 타결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고 양쪽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서로 출병한다는 이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자 러시아가 후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베리아 철도를 부순하겠다는 알렉산드리아 3세의 방침 전환이 있게 되고요. 1888월 달에 고종은 제2차 밀약을 다시 시조해서 러시아 함대를 조선에 파견해달라는 것까지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이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 나이 30대 후반 40대의 고종입니다. 고종이고 보답 옆에는 고종이 그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러시아의 알렉산드 3세의 초상입니다. 이 고종이 러시아 끌어들이기는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3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 승리자로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요동방도를 다시 반환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3국 간섭 이후 국제적으로 세력이 강해진 러시아를 다시 조선에 끌어들이기 했고 이것이 바로 그 비극적인 을비사비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고종이 또 궁을 탈출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하고 그리고 비록 훈련단 교관단의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러시아의 군대가 서울을 들어와서 완공을 호위를 하고 그리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것 역시 당시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의 성인과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게 현재 외교사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둘러싸고 교습을 두 분이나 하죠. 하나는 아까 소개한 야마가다라는 사람이 머스코바에 가서 로마노프라노 외상과 39도수를 경결해서 조선을 서로 분할해 갖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노합니다. 협상이 결여된 다음에 1900년에 다시 협상이 재개돼서 타결을 보는데요. 니시로젠 협정이라고 합니다만 서로 만주와 조선의 이권을 서로 분할을 합니다. 이때로 러시아가 또 조선을 분할하자 했습니다만 일본은 또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조선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할의 협상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대련 항구를 차지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돌연 조선 방침을 철회하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의 요동을 공략하기 시작하니까 영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1903년에는 백악관에서 알렘공사까지 소환된 가운데 아시아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있고 여기서 조선은 차라리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선인민의 행복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 하는 이와 같은 방침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제국 조선왕조의 폐망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조건과 고종의 대외정책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또는 미국이든 간에 처음부터 일관된 조선정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이 그러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자국 방호라는 장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국방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연맹주의로 나가다가 탈란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치러서 조선을 중국으로 또 해방시키는 것이 러시아를 위한 전쟁의 예비전쟁으로서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에 의해서 드디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 전쟁의 결과를 부정할 때 결국은 또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종의 대외정책과 국제조건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대한 제국이 폐망한 것이지 처음부터 조선은 순진하고 일본은 천략적이고 너무나 착한 주인이 강풍한 도적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서술까지 하는 잘 알려진 개설서가 있죠.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 식의 교과서 서술은 우리 한국인들의 20세기 초 역사 인식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종족주의적 역사 서술이다. 20세기 초라 하면 제가 1904년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쓴 외교사 이게 한국에서 최초의 정치 철학서이자 역사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여러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독립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쳤다. 1876년 일본과 계양해서 조선을 자주 독립국이라 했을 때 전 국민이 이를 경축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은 그와 같은 개념조차 없었다. 1887년에 미국의 공사를 파견했을 때 열국의 외교관들이 조선의 공사를 대등한 입장에서 예우를 했을 때 독립에 좋은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놓쳤다. 최후의 독립협회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고종이 탄압해서 무산되었을 때 조선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사라졌다. 그 수준 높은 역사인식을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교과서는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고종은 왜 국제정치의 주류에 역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을까? 한 가지 요인은 그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정입니다. 타고난 적대감정. 우리 한국인이면 누구나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족주의적 적대감정이죠. 그러나 일국의 국왕이 그러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시야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그것을 허용한 조선왕조의 국가체제의 변질과 해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국가체제에서는 비변사라든가 또는 정부의 관료체제가 나름대로 건강한 융통성과 대응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왕 혼자서 1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체제로 국가체제가 변질되고 해체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한국의 역사학계나 정치학계가 그 원인과 경과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아직 연구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과제에 속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얼마 뒤에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번 밝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